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혜수 씨는 수상자가 아닌 MC로 출연작이 아닌 드레스로 주목받는 게 속상할 때도 있었다고요. 이 말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완벽했던 걸 어떡하나요. 22 이후로 처음 시상식이 없는 연말을 맞이하게 될 김혜수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칭따오의 양꼬치가 아니라 칭따오의 이어 양꼬치라고 해야 할까요. 잊을만 하면 터지는 중국의 먹거리 위생 논란 이번엔 양꼬기입니다. 중국의 한 정육점에서 작업자가 양꼬기를 손질하는 장면인데요. 양꼬기에 붙은 뼈를 입으로 물어 뜯어냅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넘게 이어져온 기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 너무 비위생적이라며 충격을 금지 못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고 관계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남성은 온라인상에서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 벌인 일이었다고 해명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해수욕할 날씨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걱정입니다. 우리 바다에서 맹독을 가진 바다뱀이 발견됐다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때문입니다. 다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넓은 띠 큰 바다뱀 독사의 20발 이상에 달하는 맹독을 가진 뱀으로 원래 필리핀이나 일본 오키나와 대만 등 따뜻한 바다에 서식한다고요. 그만큼 우리 바다가 뜨거워졌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지난주 울릉도에서 열대어가 관측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죠. 맹독을 가진 바다뱀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려워해야 할 것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